운터 하이 하이 지금 로딩 중인데요 기다리시죠 운터 로딩 운터 로딩 저기요 로딩 중 오늘 좀 운터가 좋아하는 거 할 거임 운터가 좋아하는 거 트롤 뽐내기 둘 다 뭔가를 만들어서 트롤을 하면 됨 운터님이 아이언 위더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어려운데요 음 저 이거 하다 완성했는데요 뭔데 지금 당연히 안 열리는 건데 벽 밖에 나와있잖아 문이 그러니까 트롤이지 여기서 볼 때는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블록트 설치되잖아 이거 여기다 설치면 열리는데요 안 운대요 망했어 망했어 운터가 만든 거 보시죠 뭔데요 이미 레드스톤부터 트롤인데 운터 운터는 운다 뭐야 뭐 뭐 뭐 맞습니까 운터 영상에서 한 거잖아 이거 내 영상 했었구나 야 이 멍청이 그냥 운터는 진짜 자체가 트롤이네 퐁헤헤헤 아니 근데 우리가 트롤 아닌데 운터를 그만하자 우리 이거 운터를 운터 못 이기겠다 운터 앞승이네 운트롤 압승이다 진짜 트롤에선 운트롤을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음 앞으로는 운트롤을 운트롤력이 너무 강함 아니 아니아니아니